어느 추운 겨울의 일이다. 밖에서 돌아온 내가 오들오들 떨자. 엄마는 홍차를 마시지 않겠냐고 물었다. 엄마는 하인에게 작은 조개 모양으로 구운 마들렌 과자를 가져오라고 했다. 나는 오늘 하루는 무척 피곤했고 내일 또 서글플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신코 부서진 마들렌 과자 가루가 들어간 홍차를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마들렌 과자 조각이 입 천장에 닿는 순간 내 몸이 떨리면서 알 수 없는 기쁨이 가득 밀려왔다. 도대체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두 번째 세 번째 과자 조각을 입에 넣어 보았지만 처음과 같은 그런 기쁨을 다시 맛볼 수는 없었다.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프루스트는 프랑스의 소설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가입니다. 프루스트가 이 책의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을 때 출판사마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1913년에 자기 돈으로 직접 책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이르러 프랑스 최고의 문학상이라 할 수 있는 콩코르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가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20세기 최대 문학적 사건으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프루스트는 우리에게 남은 추억이란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마르셀처럼 차에 적셔먹던 과자 조각에서 혹은 어떤 고장의 이름에서 수많은 기억이 꼬리에 꼬리를 불고 이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독자들은 프루스트가 느낀 감동과 사색의 기록을 읽으면서 각자 자신의 또 다른 기억과 맞닥뜨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제 1부 콩브레 오랜 시간 너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읽던 책을 내려놓고 촛불을 껐다. 나는 잠을 자면서도 방금 읽은 책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책의 이야기는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뒤바뀌거나 하였다. 몇 시나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기적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가뭇해지더니 먼 숲속에서 들리는 새 울음처럼 멀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어린 시절 빳빳하게 새물레가 나는 베개에다 뺨을 대곤 했다. 몇 시인지 궁금해서 시계를 보려고 성냥불을 켰다. 곧 자정이다.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환자가 낯선 호텔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깨어나는 순간이다. 갑작스러운 아픔에 눈을 뜨니 문 아래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다. 얼마나 다행인가 벌써 아침이 되었다니 곧 종업원이 올 테고 종은 울리겠지. 그러면 누군가 와서 나를 보살펴 줄 것이다. 그러면 고통을 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이 아픔을 견뎌낼 용기를 준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발자국 소리는 가까이 오더니 다시 멀어졌다. 문 아래로 보이던 빗줄기도 사라졌다. 자정이다. 가스등의 불도 방금 꺼졌다. 마지막으로 종업원도 떠났다. 밤새 아무런 처방 없이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가 깼다. 나무 벽판이 삐걱대는 소리를 듣거나 어둠 속에 나타나는 만화경을 보려고 눈을 가늘게 뜨거나 잠깐의 불빛 때문에 잠의 맛을 보는 그런 순간에 깨어났다. 잠든 사람은 자기 둘레의 시간이라는 실타래를 세월과 우주의 질서를 둥글게 감고 있는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는 처음 순간 그 사람은 시간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방금 잠든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밤중에 깨어나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처음엔 내가 누구인지도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잠에 빠져 있다. 잠을 자면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 작은 할아버지가 내 곱슬머리를 잡아당기던 어린 시절의 공포가 말이다. 이 공포는 곱슬머리를 잘라주던 날 사라졌다. 그날이 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날이다. 잠을 자는 동안 나는 그 일을 잊고 있었지만 작은 할아버지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용쾌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추억이 되살아났다. 나는 다시 잠이 들어 곱슬머리를 잡아당기던 꿈을 꾸게 될까 두려웠다. 나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꿈의 세계로 돌아가기 전에 베개로 머리를 감쌌다. 아직도 잠에 취해 꼼짝할 수 없는 내 몸은 내 팔다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거기서 벽의 방향과 가구가 두인 자리를 짐작한다. 몸의 기억. 얼러란 내 옆구리는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기억하려 애쓰다가 또 다른 기억을 불러낸다. 바로 커튼 달린 침대에 누워 벽을 바라보는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렸다. 나는 어느새 아이 참 엄마가 저녁 키스를 하러 오지 않았는데 그만 잠들어버렸네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나는 오래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댁에 있었다. 내 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옆으로 깔고 둔 옆구리는 내 과거 기억을 지켜주었다. 아주 오래전 콩불의 할아버지 댁. 내 방 천장에는 가네다란 사슬로 매달아 놓은 유리 전등이 있었고 대리석 벽난로가 있었다는 기억까지도.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방들을 이것저것 기억해 보았다. 그 방에 대한 기억들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는 긴 몽상들 속에서 마구 떠오르기 시작했다. 겨울의 방들. 그곳은 베개 한 기퉁이, 이불 깃, 숄의 끝자락, 침대 가장자리, 조간신문 등 가장 잡다한 것들을 엮어 내게 새 둥지처럼 포근한 느낌을 준다. 새들은 끝없이 몸을 비비면서 단단하게 만든 둥지에 머리를 파묻고 바깥은 차갑지만 자기는 안전하다는 기쁨을 맛본다. 나는 둥지 안에 새가 느끼는 안락함을 벽난로 앞에서 느꼈다. 밤새 벽난로에 불을 켜놓고 타다 남은 장작에 불이 붙어 빛이 얼음거리며 따뜻한 김이 나는 그런 때 말이다. 나는 커다란 애투 속에 잠이 드는 일종의 만질 수 없는 작은 이불 속 같거나 방 한가운데에 파놓은 따뜻한 동굴 속에 있는 기분을 느꼈다. 그 방은 따뜻하지만 온도가 잘 바뀌었다. 모퉁이 혹은 창문가의 모퉁이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여름의 방들. 그곳은 우리가 더운 광과 하나 되기를 좋아한 곳이다. 우리는 산들바람에 몸을 맡기는 박새처럼 거의 밖에서 잠을 잤다. 반쯤 열린 덧문에는 마법처럼 달빛이 걸렸고 그 마법의 달빛은 침대의 발밑까지 사다리를 들이오고 있었다. 때로는 루이 16세풍의 방. 그곳은 정말 쾌적하고 멋진 곳이었다. 처음 잠을 자게 되는 방에서 느껴지는 두렵거나 낯선 느낌도 안 들었다. 가볍게 천장을 바치는 작은 기둥들이 아주 우아하게 간격을 벌리면서 침대 자리를 가리키며 늘어서 있었다. 또 어떨 때는 작지만 천장이 피라미드 형태로 파인 방도 있었다. 그 방은 벽 일부를 마오가니로 입혔는데 방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쇠풀 냄새가 났다. 그 냄새 때문에 나는 정신이 얼렀했는데 보랏빛 커튼은 마치 나를 무시하듯이 차갑게 보였다. 추우시계가 시끄럽게 울려대는 소리도 거만하게 들렸다. 그 시계는 마치 나 따위는 없다는 듯 무관심하게 자기 소리를 냈다. 거기에는 네모난 다리가 달린 계상한 거울이 방 한 구석을 비스듬히 막고 있었다. 그 앞에 서면 내 생각은 몇 시간이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지켜뜨고 불안하게 귀를 기울이며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냄새를 거부하고 가슴을 벌렁거리면서 침대에 누워야 했다. 그러다 차차 익숙해지자 커튼 색깔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추우시계도 침묵했다. 비스듬하고 냉정한 거울에게도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새풀 냄새가 완전히 가시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높게만 보이던 천정이 낮아지는 것 같았다. 익숙해진다는 것 혹은 습관은 몇 주 동안 나를 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확실히 잠에서 깨어났다. 내 몸은 마지막으로 한 바퀴 빙 돌더니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내가 내 방 이불 아래 누워 있다는 것, 어둠 속에서 내 옷장의 위치, 책상, 벽난로, 길가로 난 창문 등 모든 게 분명해졌다. 그러나 지금 있는 곳은 잠에서 깨기 전 내 기억 속에 뚜렷하게 떠오르던 콩구르의 그곳이 아니었다. 그래도 나는 곧바로 잠들려 하지 않고 내 기억은 저절로 움직여 예전의 장소를 떠올렸다. 콩구르의 고모 할머니 댁, 내가 알고 지낸 장소와 사람들, 내가 보았던 것, 그들이 내게 말해준 것을 떠올리며 밤을 보냈다. 콩구레에서 날마다 해가 지면 나는 어머니와 할머니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내가 잠들기 싫어하는 모습을 본 가족들은 나에게 마술 환등기를 보여주었다. 이 마술 환등기는 내 방 벽을 무지개빛과 여러 빛깔로 아롱지게 만들었다. 그 벽은 순간순간 흔들거리는 세규리처럼 아름답게 변했다. 하지만 혼자 떨어져 자야 한다는 슬픔이 줄어들기는 커녕 더 커졌다. 환등기에는 아름다운 성의 모습이 있었다. 성은 하나의 곡선으로 잘려 있는데 그 곡선은 단지 환등기 홈 사이로 밀어놓은 타원형 유리판에 지나지 않는다. 성의 한쪽 옆에는 들판이 있고 거기에 푸른색 허리띠를 두른 주누비에브 공주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신비롭고 아름다웠지만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기분이 들었다. 음흉한 생각을 품은 골로가 따가닥 따가닥 말을 거칠게 볼면서 주누비에브의 성으로 달려가고 있다. 지푸른 녹색 벨벳처럼 산비탈을 덮은 작은 새목골 숲에서 나오는 그는 성을 향해 펄쩍거리며 가는 것이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주누비에브의 뒤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다. 성과 광야는 온통 노란색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보지 않아도 금방 색깔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유리판을 틀에 끼우기 훨씬 전부터 브라방이라는 이름에서 금갈색 울림이 들리고 그것은 노란색의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고모 할머니는 나를 위해 골로의 대사를 읊었다. 골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더니 부모 할머니의 대사를 완전히 이해했다는 듯이 각본의 지시대로 오염있게 움직였다. 그러고는 좀 전같이 천천히 말을 타고 사라졌다. 아무것도 그가 느릿느릿 말을 타고 사라지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다. 환등기를 움직이기만 하면 골로의 말이 창문 커튼의 불룩한 주름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였다. 주름이 불룩한 곳에서는 말이 올라가고 주름이 파인 곳에서는 말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골로의 몸은 그가 탄 말만큼이나 신비롭게 보였다. 그는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모두 뼈로 간주하고 자기 몸속에 빨아들였다. 문고리에 자기 모습이 비치면 그는 즉시 거기에 적응했다. 자기의 옷과 창백한 얼굴은 어떤 골격의 변화에도 굳건했다. 문고리로 커튼 위로 벽으로 그리고 고귀한 얼굴이 떠다녔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는 종이 울렸다. 나는 서둘러 식당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천장에 달린 커다란 램프가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램프는 주누비에브 공주를 알지는 못하지만 소고기 요리는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엄마에게 안겼다. 아쉽게도 저녁을 다 먹으면 엄마 곁을 떠나야 했다. 엄마는 날씨가 좋으면 정원에서 날씨가 나쁘면 작은 거실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예에 왔다. 할머니는 늘 시골에서 방 안에만 갇혀 지내야 한다니 서글픈 일이로군 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나에게 비오는 날은 밖에 나가지 말고 방에서 책이나 읽으라고 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말했다. 그런다고 애가 튼튼해지는 건 아니라네. 이 아이한텐 힘과 의지가 필요해. 그러면 아버지는 어깨를 얼쑥하며 귀압계를 바라보셨다. 아버지는 기상학에 관심이 많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산책을 좋아하셨다.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날이면 집안일을 돌보는 하녀 프랑스와지는 정원의 팔걸이 의자를 재빨리 안으로 들여놓았다. 할머니는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는 정원으로 나가 비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말했다. 겨우 숨을 쉴 것 같구나. 할머니는 빗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오솔길을 쏟아냈다. 자주색 치마에 흙탕물이 튀면 어쩌나 하는 마음보다는 소나기에 취한 듯한 기분이 더 강했다. 정원의 아름다운 대칭적 모양이 할머니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어떤 기운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할머니의 치맛자락은 흙탕물로 엉망이 되었다. 하녀인 프랑스와지는 이게 늘 고민이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이렇게 정원을 돌아다니는 할머니를 집안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고모할머니가 이렇게 애치는 거였다. 바틸드 얼른 와요. 당신 남편 보고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해. 고모할머니는 비오는 날도 산책을 하는 할머니가 별스럽다고 생각하며 살짝 놀리는 것이었다. 불쌍한 할머니는 집안으로 들어와 할아버지에게 애원했다. 여보 한 잔이라도 마시지 마세요. 제발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그런 말 마시오. 딱 한 잔은 괜찮아. 기분을 좋게 한다고.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한 모금을 들이켜곤 했다. 그래도 할머니는 따스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에 나는 그런 게 보기 싫어서 고모할머니를 골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 그렇지만 나는 비겁하게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려고 지붕 아래 아이리스 꽃향기를 풍기는 다락방으로 갔다. 바깥에 심은 까마까치박 나뭇가지가 반쯤 열린 창문으로 뻗어져 있는데 꽃이 피어서 향기로운 방이었다. 아마도 그것만이 책을 읽고 공상에 빠지고 마음껏 울거나 아무도 모르는 즐거움에 빠질 수 있는 게다가 열쇠로 잠글 수 있는 나만의 방이었기 때문이다. 잠을 자러 위층으로 올라갈 때 나는 엄마가 내 침대로 와서 안아주고 입맞춤도 해주리라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저녁 인사는 너무나 짧았고 엄마는 너무나 빨리 내려갔다. 엄마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뒤에서 복도 바닥에 엄마의 드레스 자락이 끌리는 소리가 내게는 고통스러웠다. 그것은 다음에 올 순간, 즉 엄마가 내 곁을 떠나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좋아하는 저녁 인사 시간이 차라리 늦게 오기를 엄마가 아직 오지 않는 이 시간이 더 길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때로는 잘 자렴 인사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엄마를 불러세우고 싶었다. 한 번만 더 뽀뽀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금방 엄마가 화를 내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설령 엄마가 한 번 더 입맞춤을 해주더라도 아버지가 언짢아 할 것이고 엄마도 역시 내 습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엄마가 짤막하게라도 내 곁에 있던 저녁은 그나마 나았다. 어떤 때는 저녁 식사에 손님이 와서 엄마는 위층으로 오지 않았다. 저녁 식사에 초대한 손님은 잠깐 들르는 사람도 종종 있었지만 거의 소환시 한 사람뿐이었다. 때로는 이웃사람으로 저녁을 함께 먹으려고 때로는 미리 약속 없이 불쑥 찾아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소환시가 형편없는 여자와 결혼을 한 뒤 그를 초대하는 일은 드물어졌다. 저녁 때 집 앞에 커다란 마로니의 나무 아래 놓인 탁자에 둘러앉아 있으면 가벼운 종소리가 났다. 집으로 들어오기 위해 종의 줄을 잡아당길 때 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대문을 밀면 쏟아지는 차갑고 맑은 소리 손님이 오면 수줍게 울리는 금빛 소리가 두 번 울렸다. 누가 오셨지? 하지만 우리는 소환시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고모 할머니는 점잖게 있으라고 나에게 일러주었다. 그러고는 할머니더러 밖에 누가 왔는지 보라고 했다. 오 그래 내가 나가볼게요. 할머니는 정원을 한 바퀴 더 돌게 되어 기뻐하며 얼른 둘러본다. 그 참을 이용해 장미나무 받침대를 슬그머니 뽑곤 했는데 그건 장미꽃이 좀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었다. 마치 이발사가 너무 납작하게 자른 아들 머리를 어머니가 손으로 부풀려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할머니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했다. 수환 목소리군. 사실 수환시라는 걸 알 방법은 목소리뿐이었다. 모기가 달려들까 봐 뜰 안을 어둡게 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붉은빛이 감도는 수환시의 금발과 훤한 이마며 외브리코, 초록색 눈동자 등 얼굴을 알아보기는 어려웠다. 수환시는 할아버지 보다 훨씬 젊었지만 두 분은 아주 특별한 사이였다. 할아버지는 수환시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였다. 수환시는 매우 지적이며 높은 계급이었다. 예술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파리의 기족들 사이에서 이름이 꽤나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실 고모 할머니는 수환을 그다지 높게 여기지 않았다. 그 까닭은 수환이 대화를 나눌 때 진지한 이야기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다른 이야기로 돌리다가도 요리법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늘어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모 할머니나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그림에 대해 의견을 묻거나 왜 이 그림이 좋은 건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저 별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 그림이 걸려있는 미술관 이름이나 그림이 그려진 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자세히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평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예를 들어 콤브레 마을의 약사나 우리집 요리사 또는 마부한테 일어난 일을 들려주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고모 할머니는 속물스럽게도 우리집에 오는 손님들이 수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 사람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오페라 대로의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400프랑? 아니면 500프랑?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도 오를레안 강변에 사는 건 특이한 성격 탓이야. 고모 할머니는 코안경 너머로 힐끗 손민들의 표정을 살폈다. 어느 날 저녁 수환이 콤브레가 아닌 파리에 있는 우리집에 온 적이 있다. 그는 연미복 차림으로 온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하녀 프랑스와즈가 호들갑스레 말했다. 마부가 그러는데요. 수환 씨가 어느 지체 높은 대공부인 댁에서 만찬을 들고 오는 길이었대요. 고모 할머니는 뜨개질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어깨를 을쓱하며 비꼬았다. 흠, 어느 화륙의 대공부인 집이겠지. 고모 할머니는 수환을 함부로 대했다. 할머니는 수환이 우리집에 초대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거라고 믿었다. 수환이 여름철이면 자기 집 정원에서 딴 복숭아나 산딸기를 한 바구니 들고 와도 이탈리아 여행에서 찍은 유명한 예술품 사진을 줘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겼다. 어느 날은 손님들이 대화를 나누다 우연히 프랑스 왕과 기족들의 이야기가 나왔다. 수환 씨, 당신이나 나는 결코 알 수 없는 고귀한 분들이지요. 우리하곤 상관없는 분들, 안 그래요? 고모 할머니가 이렇게 말할 때 아마도 수환의 주머니에는 그들 중 누군가에서 온 편지가 들어 있었을 것이다. 지금처럼 한밤중에 깨어나 콩불해를 기억해낼 때면 마치 건물 한 기퉁이의 강한 조명을 비추면 그 바로 옆은 칠흑같은 어둠에 빠지듯이 콩불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잘려진 빛나는 한 조각의 벽처럼 떠오른다. 아래층의 작은 거실, 식탁, 삐걱대던 계단, 수환 씨가 도착하던 어두컴컴한 오솔길, 잠자리에 들기 위해 슬퍼하며 올라가던 계단, 마치 콩불해에는 좁은 계단으로 연결된 두 개의 층만이 있고 시간은 영원히 저녁 7시에 머무르는 것처럼 말이다. 어느 추운 겨울의 일이다. 밖에서 돌아온 내가 오들오들 떨자 엄마는 홍차를 마시지 않겠냐고 물었다. 엄마는 하인에게 작은 조개 모양으로 구운 마들렌 과자를 가져오라고 했다. 나는 오늘 하루는 무척 피곤했고 내일 또 서글플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심코 부서진 마들렌 과자 가루가 들어간 홍차를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마들렌 과자 조각이 입 천장에 닿는 순간 내 몸이 떨리면서 알 수 없는 기쁨이 가득 밀려왔다. 도대체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두 번째, 세 번째 과자 조각을 입에 넣어 보았지만 처음과 같은 그런 기쁨을 다시 맛볼 수는 없었다. 나는 내 생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처음 그 느낌으로 되돌아가고 싶었다. 분명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팔딱거리는 이 맛과 연결된 어떤 느낌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싶어졌다. 그러다 갑자기 추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 과자 맛은 콩브레에서 일요일 아침에 먹던 바로 그 맛이야. 브레오니 고모는 일요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홍차나 보리차에 마들렌 과자를 적시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처음 접시에 놓인 작은 마들렌 과자를 보았을 때는 아무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었다. 맛을 보지 않고 눈으로만 보았을 때는 그저 제과점에 진열된 다른 과자와 같았다. 보고 느낀 이미지는 최근에 내가 겪은 일들과 연결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냄새와 맛은 오래도록 영혼처럼 내 기억 안에 살아남아 작뒤 작은 물방울로 지은 추억의 건축물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이 레오니 고모가 주시던 마들렌 과자의 맛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레오니 고모의 방과 뒤편의 작은 정원 그리고 그 집과 더불어 온갖 날씨와 마을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도자기 그릇에 물을 가득 담고 알록달록한 색색의 화선지를 적시던 일도 떠올랐다. 종이는 물속에 잠기자마자 퍼지고 뒤틀리고 풀어지더니 알록달록 물이 들었다. 짐 모양이 되기도 하고 알아보기 어려운 사람 모양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집 정원의 온갖 꽃들과 소환시 정원의 꽃들이 떠오른다. 마을 사람들과 집들과 성당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찻잔에서 솟아났다. 고모의 시중을 드는 사람은 프랑스와즈였다. 엄마와 나는 새 인사를 드리려고 레오니 고모에게 갔다. 엄마는 내 손에 5프랑짜리 동전을 지어주며 말했다. 사람을 착각하면 안 돼. 엄마가 프랑스와즈 잘 지냈어요? 하면서 너의 팔을 살짝 건드릴 테니까 그 사람에게 새 선물로 이 돈을 주도록 해. 고모가 계신 어두컴컴한 응접실에 도착했더니 어둠 속에서 눈부시게 하얀 프랑스와즈의 모자가 보였다. 프랑스와즈는 미리 새 선물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감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프랑스와즈는 머리 뒤에 하얀 후광을 두르고 있는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다. 엄마는 내 팔을 세게 꼬집더니 큰 목소리로 말했다. 프랑스와즈 잘 지냈어요? 이 신호에 내 손가락이 벌어졌고 동전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녀는 그걸 받으려 손을 내밀었다. 우리 가족이 콩불에 머무는 동안 프랑스와즈는 무척 친절했다. 프랑스와즈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도자기같이 눈부신 주름이 잡힌 하얀 모자를 쓰고 부엌에 나타났다. 프랑스와즈는 튼튼한 말처럼 일을 잘했고 부지런했다. 프랑스와즈는 레온이 고모의 말벗이었다. 고모는 늘 침대에 두어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프랑스와즈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프랑스와즈는 한마디 불평없이 어린 나와 나의 가족들을 돌보았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안일을 토마타 했다. 프랑스와즈 덕분에 우리 집 식단은 마치 대성당 정문에 새겨진 네이뿐이 장식처럼 계절의 변화와 삶의 여러 가지를 반영했다. 생선가게 주인이 아주 싱싱한 놈이라고 했기 때문에 넙지 요리가 나왔고 루생 빌르펭 시장에서 좋은 칠면조를 발견했기 때문에 칠면조 요리가 나왔고 우리 가족에게 한 번도 선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초콜릿을 곁들인 사골열이가 나오고 아직은 귀한 과일이라서 살구가 나오고 두 주 후면 더 이상 맛볼 수 없어서 까치밤나무 열매가 나오고 소환시가 일부러 가져왔기 때문에 나무 딸기가 나오고 내가 전에 아주 좋아했었기 때문에 크림치즈가 나오는 식이었다.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는 프랑스와즈가 모든 정성을 쏘아본 특별한 작품인 초콜릿 크림이 나왔다. 그러나 이렇게 헌신적인 프랑스와즈가 부엌 한여를 대하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부엌 대기는 두 해 동안 우리 집에서 일했는데 그녀는 임신을 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프랑스와즈는 엄청난 양의 아스파라거스 껍질 벗기는 이를 부엌 대기에게 시켰다. 두 뺨이 홀쭉해질 정도로 건강이 나빴던 데다 임신을 한 그녀는 프랑스와즈의 구악을 견뎌야 했다. 부엌 대기가 프랑스와즈의 명령에 따라 아스파라거스가 든 바구니 옆에 앉았을 때면 세상 모든 고통을 떠맡은 듯 보였다. 한편 프랑스와즈는 닭을 제대로 구울 줄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듯 꼬챙이에 낀 닭을 이리저리 돌리며 온 마을의 냄새를 풍겼다. 그 냄새는 콩불의 멀리까지 그녀의 가치를 알렸다. 그녀가 만드는 기름진 냄새는 마치 그녀의 상향함 같이 느껴졌다. 그런데 아버지가 로그랑댕 씨를 초대한 날은 부엌 대기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였다. 프랑스와즈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식사 준비가 늦어졌다.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갔더니 부엌 뒤체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 못된 놈 버르장이 없는 식충이 같은 것 프랑스와즈는 커다란 식칼을 들고 달게 목을 내리쳤다. 달기 죽자 프랑스와즈는 검붉은 피를 씻어내더니 벌컥 소리쳤다. 나쁜 놈 나는 부들부들 떨다가 위층으로 내달렸다. 프랑스와즈는 자기 딸이나 조카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을 만큼 친절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잔인하게 굴었던 것이다. 신문에 실린 전혀 모르는 사람의 가엾은 사연을 읽을 때는 눈물을 펑펑 흘리지만 그 불행한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 눈물이 금방 말라버리는 것이다. 부엌 대기가 아기를 낳고 난 뒤 그랬다. 심하게 배가 아픈 부엌 대기가 밤새 신음소리를 냈다. 듣다 못한 엄마는 프랑스와즈를 깨웠다. 많이 아픈가 본데 한번 들여다봐요. 하지만 프랑스와즈는 차갑게 내뱉었다. 비명이라고요? 흥! 저건 연극이에요. 주인 흉내를 내는 거라고요. 엄마는 의사를 불러왔고 의사는 혹시 또 똑같은 증세로 다시 발작을 일으키면 집에서 응급처치를 하라고 했다. 자기가 의학책에 책갈피 표시를 해둘 테니 거기 적힌 대로 응급처치를 취하라는 것이었다. 엄마는 다급한 목소리로 프랑스와즈에게 말했다. 위층에 가서 그 책을 가져와요. 책갈피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그러나 프랑스와즈는 한 시간이 넘도록 책을 가져오지 않았다. 엄마는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프랑스와즈가 잠이라도 들었나? 마르셀! 안 되겠다! 내가 가보렴! 나는 얼른 서재로 갔다. 그런데 프랑스와즈는 의학책을 읽으며 울고 있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병을 앓는 환자들의 증세가 적힌 부분이었다. 오! 가려내라! 성모 마리아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고통에서 구해주소서! 프랑스와즈는 아래층에서 고통받는 부엉대기는 안중에도 없었다. 책 속에 적힌 불쌍한 사람들 걱정만 하고 있었다. 내가 이름을 부르자 프랑스와즈는 마지못해 책을 들고 내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도 금방 말라버렸다. 선하고 자비롭던 마음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사라지고 부엉대기 때문에 한밤중에 일어나야만 했다고 짜증과 분노가 남아있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의학책에서 본 것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눈앞에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부엉대기를 욕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레온이 고모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고 싶어 했다. 고모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늘 말하곤 했는데 자신이 예민해서 깊은 잠을 못 잤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했다. 고모는 손님들이 찾아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딱 한 사람 윌랄리라는 처녀가 방문하는 것을 기다렸다. 윌랄리는 다리를 절고 귀가 먼 늙은 노처녀였다. 그는 성당 옆에 방을 얻어 살았는데 성당에 잡다한 일을 거들거나 짧은 기도를 드리거나 하는 일을 하였다. 나머지 시간에는 레온이 고모처럼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였다. 윌랄리는 시커먼 모지게투에 수녀들이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한 작고 하얀 모자를 쓰고 다녔다. 매브리 코와 두 뺨에는 피부병이 있어서 봉선화처럼 붉었다. 웰랄리가 찾아오는 것이 고모에게는 큰 기분 전환이었다. 고모는 웰랄리 애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특히 자기 몸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싫어했다. 레온이 자기 몸을 너무 아끼지 말고 운동을 하지 그래요? 햇빛을 쓰거나 산책을 하지 그래요? 침대와 약보다는 신선한 소고기 요리가 나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모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힘이 다 했어요. 기운이 없다고요. 이젠 끝인가 봐요. 그리고 자기의 이런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집에 다시 오게 하지 않았다. 반면 윌랄리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고모가 1분에 20번이나 난 이제 끝인가 봐 나의 가련한 윌랄리 하면 윌랄리는 20번이나 마님 마님처럼 자기 병을 잘 아시는 분은 100살까지도 간대요 라고 대답했다. 100살까지는 싫은데 레오니 고모는 자기 목숨에 정확한 기간을 정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렇게 대꾸했다. 윌랄리는 그 누구도 잘하지 못하는 일 즉 고모를 피곤하지 않게 하면서 재미있게 해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윌랄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고모를 찾아오는 일은 고모에게 큰 기쁨이었다. 고모는 일요일만 되면 미리 잔뜩 기대를 하는 것이었다. 윌랄리가 오리라는 기대에 기분 좋은 상태가 유지되다가도 그녀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기다림은 고통으로 변했다. 심한 배고픔처럼 큰 고통이었다. 고모는 자꾸자꾸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하품을 하거나 눈이 빨개졌다. 고모는 점점 기운이 빠지는 걸 느꼈다. 지치고 지쳤을 때쯤 해가 질 무렵에 윌랄리가 왔다는 뜻의 종소리가 울리면 고모는 거의 병이 날 정도가 되었다. 고모는 일요일이면 오로지 윌랄리의 방문만 기다렸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프랑스와즈는 일요일이면 고모를 돌봐주기 위해 오후 내내 고모방에 붙어 있어야 했다. 우리 가족이 점심 식사를 마치자마자 서둘러서 식탁을 치우고 재빨리 그 방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식사를 마쳤을 때였다. 드디어 엄마가 말했다. 자 언제까지 여기에만 있을래? 밖이 너무 더우면 네 방으로 올라가 보렴? 그렇지만 밥 먹고 나서 바로 책을 읽으면 건강에 안 좋아. 그러니까 장갑 동안이라도 바깥에 가서 바람을 쐬려무나. 나는 정원 한쪽에 있는 라일락 그늘 아래 나무 의자에 가서 앉았다. 나무 의자는 등받이가 없었는데 펌프와 물통 사이에 놓여 있었다. 물통 물통 에는 투박한 돌에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도마뱀이 새겨져 있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살아 움직이는 부조 처럼. 이 정원 기퉁이에는 생태스프리 길 쪽으로 난 뒷문이 있었고 사람들이 거의 잘 오지 않는 부엌 뒤체가 있다. 부엌 바닥에 타일이 빛에 반사되어 번쩍거렸다. 그곳은 프랑스와주의 소굴이라기보다는 여신의 작은 신전처럼 보였다. 이따금씩 나는 책을 읽으러 방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당 한쪽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보고 냈다. 아래층에 있는 이 방은 할아버지의 동생인 아돌프 작은 할아버지가 쓰던 곳이다. 아돌프 작은 할아버지는 전직 장교였는데 대역한 후 쓰던 휴게실 같은 방이다. 그 방에 들어가면 언제나 은은하고 신선한 냄새가 풍겨왔다. 그곳은 열린 창문으로 햇볕이 들어오진 못해도 밖에 더위가 스며들었다. 숨 냄새 같기도 하고 아주 오래전 역사적 시대의 냄새 같기도 했다. 마치 버려진 사냥터 옴막에 들어간 것처럼 나의 콧구멍이 오랫동안 냄새에 치해 꿈을 꾸게 하는 그런 냄새였다. 나는 더 이상 아돌프 할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내 잘못 때문에 우리 가족과 할아버지가 다투게 되어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 뒤로 아돌프 할아버지는 콩불에 들리지 않는다. 그 사연은 이렇다. 파리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돌프 할아버지 댁에 무난 인사를 하게 했다. 나는 일부러 할아버지가 점심 식사를 마칠 만한 시간에 대해 찾아뵈었다. 할아버지는 늘 군복 비슷한 재킷을 걸치고 계셨고 시중을 두는 하의는 흰색에 보라색 줄이 쳐진 웃옷을 입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가면 하인을 시켜 아몬드 과자와 귤을 내오게 했다. 할아버지와 내가 한참 앉아있으면 하인이 들어와 이렇게 말했다. 장군님 마부가 몇 시까지 마찰을 대령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인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할아버지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소곳하게 기다렸다. 한참을 망설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다. 2시 15분 2시 15분 말입니까?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 무렵 나는 연극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부모님은 그때까지 내가 극장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나는 그저 상상만 할 뿐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모이면 마들렌 브로앙 잔사마리 라 베르마 같은 연극 배우들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어쩌다 여배우 일 것 같은 여인을 보면 완전히 흥분에 빠져들곤 했다. 그런데 아돌프 할아버지는 꽤 많은 여배우들을 알고 있었다. 그들과 알고 지내는 것은 물론 화륙의 여자들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나는 이 두 부류의 여자들을 잘 구별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정해진 시각에 할아버지를 방문해야 했던 이유도 이 여자들 때문이었다. 다른 날에는 아돌프 할아버지가 사귀는 여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었다. 우리 가족은 이 여자들과 마주치기 싫어했다. 아돌프 할아버지는 아직도 처녀처럼 보이는 미망인들 가명이라는 티가 나는 요란한 이름의 백작 부인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어울렸다. 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인 보석을 선물로 주기까지 해서 집안 어른들과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어쩌다 가족들의 대화 중에 어떤 여배우의 이름이 나왔다.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말했다. 내 작은 할아버지의 여자 친구지. 아직까지 생각이 짧았던 나는 이렇게 여겼다. 아돌프 할아버지는 나에게 그 여배우를 소개시켜 주실지 몰라. 그래서 나는 수업이 갑자기 다른 날로 바뀌었다는 거짓 핑계를 대고 원래 약속한 날이 아닌 다른 날에 할아버지 댁에 갔다. 할아버지 댁 문 앞에는 마차가 있었다. 단추 구멍에 단 것과 똑같은 붉은 카네이션을 눈 가리게 꽂은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였다. 계단 앞에서부터 여자의 웃음소리가 간드러지는 말소리가 들렸다. 내가 종으로 울리자 한참 만에 하인이 나오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 이런 어르신은 지금 바쁘셔서 만나실 수 없을 텐데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왔다는 것을 알리러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아까 들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씀 어서 들어오라고 하세요. 책상 위에 사진 속 아이 맞죠? 당신 조카 딸과 꼭 닮았군요. 이 사진 속 여자가 그의 엄마 맞죠? 잠시라도 만나보고 싶네요. 할아버지가 투덜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침내 하인이 들어가도 좋다고 말했다. 탁자 위에는 늘 그렇듯 아몬드 과자 접시가 있었고 할아버지는 군복 스타일의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 여자는 분홍빛 실크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했는데 나는 그만 얼굴이 확 붉어지고 말았다. 나는 그만 실망하고 말았다. 내가 만나는 이 여자는 흔히 여배우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연극적 빛이 없었다. 여배우라는 독특한 삶 때문에 배어있을 것만 같은 신비한 표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젊은 여인은 내가 집안에서 만났던 다른 예쁜 여자들이나 해마다 설날이면 만나는 친척들의 딸과 별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간 이 여자가 화력의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여자는 옷차림도 훌륭했고 말숨시가 무척 세련되었다. 그윽한 표현을 써서 말했기 때문에 마치 보석을 다듬는 세공사 같다고 느꼈다. 한참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이런 여인들의 일은 세공사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상처받고 다른 남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그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었다. 얘야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잠시 고민이 되었다. 부인 손등에 입을 맞출까 말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는 무조건 그 여자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허허허 어쩜 벌써 여자 대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신사가 될 거야. 나는 정말 감격스럽고 기뻤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나를 데리고 나와 문밖까지 배웅했다. 음 오늘 나한테 온 건 그냥 비밀로 하자. 뭐 별일은 아니지만 조금. 내가 겪었던 일은 내게는 무척이나 강렬한 것이었다. 두 시간밖에 지나지 않아 나는 부모님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해버렸다. 아돌프 할아버지 댁에 방문했고 내가 누굴 만났으며 어떻게 했는지를 나는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당장 아돌프 작은 할아버지를 찾아가 큰 소리를 내며 몹시 다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며칠 뒤 나는 거리에서 우연히 아돌프 할아버지의 마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께 괴롭고도 고마운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인사드리지 못했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아돌프 할아버지를 아예 못 본 척 해 버린 것이다. 할아버지는 아마도 내가 부모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나의 부모님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일이 있은지 몇 년 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돌프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가족 아무아도 만나지 않으셨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지금은 문이 잠겨버린 아돌프 할아버지의 방에 더 이상 들어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내 방으로 올라가 책 한 권을 들고 침대에 누웠다. 거울이 닫혀있는 덧문 사이로 오후에 햇살이 스며들었다. 내 방은 햇살에 맞서 투명하고 부서지기 쉬운 서늘함을 파르르 떨면서 지켜주고 있었다. 대낮의 햇살은 나비가 꽃 위에 앉듯이 덧문 문살과 유리창 사이 구석진 곳에 꼼짝하지 않고 내려앉았다. 방안의 밝기는 겨우 책을 읽을 만큼 이었다. 그러나 바깥에서 들리는 망치 소리를 통해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을 느낄 수 있었다. 망치질을 하는 인부들은 프랑스와주에게 미리 연락을 받았을 것이다. 지금은 레오니 고모가 낮잠 주무시는 시간이 아니라서 망치질을 해도 괜찮다는 허락 말이다. 망치 소리 말고도 내 앞에서 앵앵거리는 파도 소리도 그랬다. 윙윙거리는 파리때 신뢰악 연주는 나중에 이 계절을 기억해내게 만드는 빛의 감각을 불러 일으키는 소리다. 파리때 음악은 띄엄띄엄 떠오르는 여름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내 앞에 펼쳐뒀는다. 책을 읽던 그 방에 약간 어둡고 서늘한 기운은 바깥의 강렬한 햇빛과는 반대였다. 그러나 내가 밖으로 산책을 갔다면 느끼지 못했을 여름의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해 주었다. 내 방의 그늘 속에서 책을 읽으면 마치 심없이 흐르는 강물에 한가로이 팔을 담그고 있는 것처럼 편안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날이 더워 차차 흐려지거나 소나기가 내리면 나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애원했다. 이런 아직도 책만 읽니? 좀 내려가서 정원이라도 한 바퀴 돌고 오렴. 나는 책을 덮기가 아쉬웠다. 그래서 정원에 쳐놓은 천막으로 가 책을 마저 읽으려고 했다. 마로니의 나무 끈을 아래 천 덮개를 씌워놓은 그곳은 손님들이 와도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나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그때 내 머릿속 생각이 하나의 요란같이 여겨졌다.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게 되더라도 그 모습들은 마치 요란 안에 들어앉아 바라보는 듯 했다. 무엇보다 내 마음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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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을 지배하는 바로 그 힘은 내가 책에 대해 품고 있던 믿음이었다. 어떤 책을 읽건 간에 그 책에 담긴 풍요로운 생각 아름다움 지식 등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 따위였다. 내가 만약 콩브레에서 책을 사서 읽는다면 학교 선생님이 권한 책일 것이다. 그런 책들은 어떤 진리나 아름다움의 비밀을 가진 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책이 들려주는 모험의 주인공이 바로 나인 것만 같았다. 나는 책 속 주인공이 겪는 일을 고스란히 겪을 수 있었다. 내가 콩브레에서 오후에 책을 읽던 그 시절은 소중하다. 내 전 생애를 바치고도 모자랐을 수많은 극적 사건으로 가득 찬 시간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는 콩브레 정원의 여름철 열기 속에서 깊은 산 계곡으로 급류가 흐르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였던 것이다. 어떨 때는 시각을 알리는 성당 종소리가 영거프 들렸다는 착각이 들 때도 있었다. 나는 책 읽기에 열중하느라 종소리를 한 차례 듣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나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독서의 마력은 깊은 잠에서 내 길을 멀게 하여 종소리가 안 들리게 한 것이다. 그때 내가 읽던 책은 베르고트라는 작가의 책이었는데 예전에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책이었다. 이 책은 블록라는 나의 친구가 알려준 책이었다. 나는 알프레드 미세가 쓴 10월의 밤을 좋아한다는 말을 블록크에게 했다. 그러자 그는 나팔 소리처럼 요란하게 웃었다. 미세라고? 아주 별 볼일 없는 작가의 작품은 그만 읽어. 대신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추천해준 책을 읽어봐. 그야말로 문학의 진수 중의 진수인 바로 베르고트의 작품이지. 나는 블록크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야 했다. 블록크는 이렇게 말했다. 친애하는 선생 자네가 베르고트의 작품을 읽는다면 마치 올림포스의 신이 되어 그들과 함께 신만 마실 수 있는 암브로시아를 맛보는 것 같을 거야. 블록크는 나를 친애하는 선생이라고 부르더니 자기한테도 그렇게 부르라고 했다. 나는 이런 장난에서 어떤 기쁨 같은 것을 느꼈다. 그때는 어려서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사물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다. 나는 블록크를 우리 집에 초대했지만 두 번 다시 오지는 못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사귄 세 친구를 모두 유태인일 거라고 믿어버렸다. 할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내가 유태인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다고 오해하지는 마라. 내 친구 수안도 유태인 이잖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덧붙였다. 다만 친구를 고를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지. 할아버지는 내가 새로 새긴 친구를 집에 데려오면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노래는 언제나 우리 조상들의 주님이나 유태인 여자 아니면 이스라엘 여 웃긴 사슬을 끊어라 같은 유태인을 주제로 한 오페라 국조였다. 나는 그때마다 데리고 온 친구가 그 흥얼거림을 듣고 원래 가사를 알아낼 까봐 조마조마 했다. 할아버지의 이런 행동들은 유태인에 대한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블록크는 다른 이유 때문에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버지는 블록크를 처음 만난 날 기분이 상했다. 블록크의 옷이 젖은 걸 보고 아버지가 관심을 보였다. 아니 무슨 일이지 블록크군 밖에 비라도 왔는가 기압계를 보니 비 올 날씨가 아니던데 그랬더니 블록크는 이렇게만 말했다. 비가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기상하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감각기관이 그런 것까지 기억할 리가 없거든요. 저는 물리적 우연성에 살고 있으나 제 감각은 그런 것을 통고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블록크가 집에 돌아가고 나서 아버지가 말했다. 아니 얘야 내 친구는 어쩌면 그러니 바깥 날씨를 모르겠다니 순전히 자기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뭐야 바보 같은 녀석 그 다음으로 블록크는 할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점심 식사 후 할머니는 몸이 좀 가뿐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블록크는 터질 듯한 울음을 참으며 손수건을 꺼내고 흐느꼈다. 오 가련한 우리 할머님 할머님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 온 내 친구는 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진심에서 우러난 행동이 아니야. 거짓말 쟁이거나 미쳤든가 둘 중 하나야. 그리고 마침내 블록크는 모든 가족의 미움을 샀다. 왜냐하면 어느 날 점심 초대를 했는데 한 시간 반이나 늦게 왔다. 그것도 진흙을 잔뜩 뒤집어 쓴 채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는 커녕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저는 날씨 변화라든가 사람들이 억지로 정해놓은 시간관념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답니다. 또 저는 아편파이프나 말레이시아 단검을 사용하게 허락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시계나 우산 사용법은 알지 못해요. 그런 것은 훨씬 더 해롭고 따분하지요. 브로즈와 남세가 난다고나 할까. 그나마 블록크가 그 정도에 그쳤으면 괜찮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콩브레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했더니 나에게 설교를 들어놓았다. 여자들은 오직 사랑 타령밖에 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소문을 듣자 하니 너의 작은 할머니께서 젊었을 적에 굉장했다며 돈 많은 남자에게 얹혀 지내고 연애 생활도 화려했다던데 나는 이 말을 부모님께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블록크는 다시는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가 베르고트라는 작가에 대해 한 말은 진실이었다. 내가 처음 베르고트의 작품을 읽었을 때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곡이지만 뚜렷이 구별하기 어려운 곡조와 마찬가지 느낌이라고나 할까 내가 베르고트의 글에서 그렇게 좋아하게 될 문체를 아직 분명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뭐라고 딱 부러지게 빨하기 어렵지만 하나의 신비한 선율처럼 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그것이 무언지 처음엔 알지 못했다. 그런데 베르고트의 책은 한 번 손에 잡으면 좀처럼 뗄 수가 없었다. 결국 그 소설을 끝까지 읽게 되었고 그때 나는 이 책을 다 읽게 된 건 주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로 나는 베르고트의 소설 속에 담긴 희귀하면서도 예스러운 표현에 눈길이 머물렀다. 삶의 헛된 꿈 이라든가 아름다운 모습이 한없이 흘러넘치는 이해하고 사랑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나 달콤한 코네 대성당의 정문에 있는 감동적인 인물 조각상들은 영원한 고귀향과 숭고함을 만들며 같은 표현들을 즐겨 썼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말들의 운율 예스럽고 멋진 표현들 또 아주 간단하고 흔한 표현일지라도 작가의 손길이 닿자마자 새로운 빛을 바라면서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는 낱말들 또 슬픈 장면에서 갑작스럽게 변하거나 거의 신듯한 목소리의 억양같은 것들이 나를 기쁘게 만들었다. 나는 마음에 드는 구절을 모두 외워버렸다. 당시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 베르고트 작가는 뭐라고 했을지 또 어떤 비유를 들어 표현할지 정말 궁금했다. 나는 베르고트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하기도 했다. 그는 아마 자식을 잃은 후 슬픔에 빠져 영 헤어나오지 못하는 외로운 노인이 아닐까 상처받은 마음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래서 나는 베르고트의 문장을 마음속으로 읽거나 노래할 때 천천히 부드럽게 대대었다. 이렇게 천천히 뒤너다보면 그의 문장은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무척 정가머리 너저로 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만약 그 당시에 누군가 나에게 베르고트라는 작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면 나는 절망했을 것이다. 마치 평생을 바쳐 한 여인을 사랑하려는 사람에게 그 여인 말고도 다른 여러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질 거라고 부추기는 그런 잔인한 사람처럼 말이다. 어느 일요일 그날도 정원에서 베르고트의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수안이 부모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독서가 중단되었다. 수안이 물었다. 뭘 읽고 있는 중이니? 아 베르고트군 누가 이 사람의 책을 내게 알려주었지? 제 친구 블록 가요. 아 그래? 누군지 기억나? 전에 만난 적이 있지? 벨리니가 그린 무한마드 이세의 추상화를 닮은 친구 말이지? 수안은 블록 가 꽤 안목이 높은 친구라고 했다. 베르고트가 정말 훌륭한 작가이며 그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안은 내가 얼마나 베르고트의 작품을 좋아하고 그를 존경하는지 눈치챘다. 그는 친절하게 말했다. 내가 그분과 잘 아는 사이야. 내가 원한다면 지금 읽는 책에다가 작가의 사인을 받아다 줄 수 있는데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럼 수안 아저씨는 베르고트가 어떤 작가를 좋아하는지도 아시겠네요? 글쎄 그건 잘 모르지만 좋아하는 배우는 알지. 베르마라고 하는 배우의 연기가 무척 훌륭하다고 하더구나. 베르마의 공연 본 적 없니? 우리 부모님은 제가 극장에 가는 걸 반대하세요. 참 안됐군. 베르마가 공연하는 페드르를 본다면 그저 한 명의 배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겠지. 하지만 나는 예술에 어떤 등급을 매기는 건 이상해 보이던데. 수안 씨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자기 의견을 밖으로 드러내야 할 때 신중한 태도를 지했다. 그 당시 나는 수안 씨의 그런 태도가 우아한 파리 사교계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다. 반대로 콩브레 같은 지방 사람들은 자기 말만 앞세우는 것 비교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수안의 태도가 무언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를테면 그는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수안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말하는 법이 없었다. 네가 궁금한 건 뭐든지 베르고트에게 물어봐 줄 수 있어.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오시거든. 내 딸과도 친하단다. 바로 이 날 내가 소안시의 딸 소안양이 아주 고귀한 신분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다. 소안양은 고귀한 신분으로 우리 가족과 가까이 어려운 거리감이 느껴졌다. 반대로 나는 소안양에게 얼마나 거칠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보일까 생각하며 절망했다. 내가 소안양의 친구가 되는 것은 즐거우면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절망의 한편에서 어떤 욕망 같은 것이 샘솟았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막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이제까지 몰랐던 그 사람의 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여자들이 군인이나 소방대원을 사랑하는 것도 비슷하다. 여자들은 이들의 두꺼운 철갑옷에 입맞추지만 사실은 철갑 밑에 숨은 마음에 입맞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숨겨진 마음 즉 모험으로 가득한 부드러운 마음에 입맞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책을 읽는 동안 네온이 고모는 프랑스와즈와 함께 윌랄리가 오기를 기다렸다. 방금 구필부인이 지나가는 걸 봤는데 우산도 없이 비단 드레스를 입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전혀 기도하러 갈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그러다 옷이 흠뻑 적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마도 프랑스와즈는 애매하게 답해서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게 만들었다. 아차! 고모가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프랑스와즈 저기를 좀 봐요. 종탑 뒤에 검은 구름이 보이죠? 슬레이트 지붕의 저 고약한 햇볕이며 분명 비가 올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련만 얼른 비가 내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시는 비시 탄산수도 소화가 되지 않을 거야. 고모는 구필 부인의 옷이 비에 젖어 망가지는 것보다는 자신이 마신 탄산수가 얼른 소화되기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 어머 벌써 3시가 됐어. 저녁 기도가 시작되겠군. 그러고는 고모는 놀라서 말했다. 이런 펩신 마시는 걸 깜빡했어. 어쩐지 비시 탄산수가 왜 위에 그냥 있나 했더니 펩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고모는 펩신을 서둘러 마셨다. 비시 탄산수를 마신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펩신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는 도룻이었다. 뭔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작은 소리가 났다. 그러더니 다음에는 창문 위에서 모래 알갱이를 뿌리듯 가볍고 넓게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그 소리가 퍼지고 고르게 되고 리듬을 타더니 액체가 대고 울려서 술을 셀 수 없는 음악이 비었다. 비었다. 어때 프랑스와즈 내 말대로 비가 오지? 고모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대문 종소리가 난 것 같은데 이런 날씨에 누가 밖에 있는지 보고 와요. 프랑스와즈가 돌아왔다. 바틸드 바틸드 마님이에요. 한 바퀴 돌고 오신대요. 바틸드는 내 할머니의 이름이었다. 그럴 테지 내가 늘 말했잖아. 그 사람은 좀 별나다고. 바틸드 마님은 다른 사람하고는 약간 반대지요. 프랑스와즈는 부드럽게 말했다. 자기를 포함한 다른 하녀들이 뒤에서 수군대듯 할머니에게 머리가 이상한 이라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젠 기대를 버려야겠지. 웰랄리가 안 올 거야. 비 때문에 겁먹은 걸까? 아직 다섯시도 안 됐어요. 겨우 네시 반 인걸요? 네시 반? 저 형편없는 햇볕을 보려고 커튼을 다시 걷어야 하나? 네시 반 이라니. 하느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그 순간 레오니 고모의 볼이 환해졌다. 윌랄리가 온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윌랄리가 오자마자 신부님도 찾아왔다. 프랑스와즈는 착한 하인으로서 손님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또박또박 발음해서 말했다. 마님께서 지금 쉬는 게 아니라서 신부님을 만나 주실 수 있다면 신부님께서는 매우 기쁠 것이라고 합니다. 신부님께서는 괜히 마님께 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걱정하십니다. 지금 아래층으로 모셨는데 일단 응접실에서 기다리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프랑스와즈가 생각하는 것만큼 신부님의 방문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은 달갑지 않은데 얼굴 가득 기쁜 표정을 지어야 하는 것이 환자에겐 불편했다. 신부님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갈 때마다 번번이 성당이 어떻다는 등 성당에 관한 전문 지식을 늘어놓았다. 끝없는 질문에다가 똑같은 질문으로 고모를 지치게 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윌랄리의 방문과 겹치게 만들다니 고모는 정말 불쾌했다. 그렇지만 신부님의 방문을 차마 거절하지는 못했다. 고모는 윌랄리에게 신부님과 같이 돌아가지 말고 잠시 자기 곁에 더 남아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신부님 제가 듣자니 성당에 그림 받침대를 갖다 놓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채세 유리를 그린다든가 뭐라든가 이 나이 될 때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당에 그런 보기 흉한 것이 있다니 말도 안 돼요. 신부님은 고모의 말에 길고 지루한 대답을 했다. 그 채색 유리가 제일 흉한 건 아니에요. 우리 성당에는 뒤로다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사실 말이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렇지. 안타깝게도 우리 생틸레르 성당은 교구 안에서 유일하게 복원이 제대로 안 된 성당이지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신부님은 이야기를 끝낼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다. 고모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같다. 채색 유리가 너무 컴컴해서 성당 안으로 빛이라고는 들지 않는데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바닥이라고는 어디 하나 평평한 곳이 없는데 제대로 수리도 안하니 도대체 우리 성당을 성당이라고 할 수나 있어요? 신부님께서 주교님께 간절히 청하시면 성당 유리를 갈아주실지도 전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교님이 한술 더 떠서 그 낡은 채색 유리를 대단한 거라고 지켜 세우던 걸요? 신부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든 다 알려주고 싶은 모양이었고 고모는 윌랄리에게 계속 눈짓을 보냈지만 신부님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우리 착한 윌랄리 당신의 수호 성녀인 윌랄리가 죽어서 뭐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알아요? 윌랄리 당신이 이 다음에 죽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남자로 바꿔놓을지도 모르지요. 고모는 피곤이 빌려왔지만 애써 미소지었다. 신부님도 농담 재미있게 하시지.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성당에서 제일 멋진 곳은 종탑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랍니다. 97개나 되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바라보는 경치는 정말 굉장해요. 레오니 고모는 신부님 때문에 어찌나 피곤하던지 신부님이 가자마자 윌랄리도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고모는 손 닿는 곳에 놓아둔 지갑에서 동전 하나를 꺼냈다. 고모가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가엾은 윌랄리 이거 받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고. 윌랄리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에요 마님. 제가 이렇게 받으려고 마님을 찾아뵙는 게 아니에요. 윌랄리는 고모로부터 처음으로 돈을 받던 날처럼 쩔쩔맸다. 고모가 돈을 줄 때마다 윌랄리는 어쩔 바를 몰라 했다. 또 고모는 고모대로 그러는 윌랄리가 싫지 않았다. 왜냐하면 윌랄리가 당황하는 기색이 평소보다 조금 덜하다 싶으면 이렇게 혼잣말을 하곤 했다. 왜 덜 기뻐하지? 다른 날과 똑같은 금액을 줬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프랑스와즈는 고모가 윌랄리에게 돈을 주는 게 못마땅해 했다. 프랑스와즈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주인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주인을 섬기는 자신은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프랑스와즈는 자기 주인이 부자들에게 돈을 쓰는 것은 상관 안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은 무척 싫었다. 그날 또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고 기어이 한마디 하는 것이었다. 마님께서 윌랄리에게 무슨 일이 있나 없나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고요. 아마도 프랑스와즈는 고모의 후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 혹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일 때 더 화가 난 것 같다. 그녀는 고모가 윌랄리 때문에 낭비하는 돈이 자기가 받는 선물보다 작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야 윌랄리가 자기보다 나을 게 없는 인간이라는 안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레오니 고모는 자기만의 작은 세계에 완전히 파묻혀 살았다. 고모는 자기가 잼짓 안타까워 하면서도 소중하게 여기는 작은 일상이 늘 똑같이 되풀이 되어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고모는 자기만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말하는 습관에 따라 중얼거리곤 했다. 고모는 주변의 모든 사람과 동떨어져 지냈다. 심지어 누가 고모네 집으로부터 몇 골목이나 떨어진 곳에서 상자에 못을 박으려면 미리 프랑스와즈를 통해 물어봐야만 했다. 고모가 지금 쉬는 중인지 아닌지를. 고모에게는 늘 똑같은 날이었지만 가끔 토요일 점심 식사시간이 늦어지거나 하는 것 같은 특별한 날도 있었다. 토요일에는 이것 말고도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성모의 달 축제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이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5월의 어느 토요일 우리 가족은 저녁을 먹은 후 집을 나섰다. 그곳에서 때때로 우리는 백태유 씨를 만났다. 엄마는 집을 나서기 전 내 옷차림을 꼼꼼히 점검하셨다. 오늘은 점잖게 차려입자. 백태유 씨도 오시거든. 그분은 유행에 따라 옷차림을 소홀히 하는 젊은 사람들의 한심한 습관을 아주 싫어하신단다. 내 옷차림을 단정히 마치고 우리는 성당으로 갔다. 내가 산사나무를 좋아하기 시작한 까닭이 바로 이 성모의 달이다. 그 다문은 그렇게도 성스럽지만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성당 안에 있었다. 또 재단 위에 놓여있어서 미사의식에도 참여했으며 반짝이는 초대 사이로 가지를 뻗으며 멋진 꽃 장식이 되었다. 산사나무도 축제의 일부분을 이루고 마치 신부의 웨딩 드레스처럼 아름다웠다. 눈부신 흰 빛으로 흐드러지게 핀 무수히 작은 꽃망울들이 뿌려진 것 같았다. 나는 그때 차마 그 가지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몰래 바라봤다. 그 아름다운 꽃 장식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축제의 비밀스럽고 신비한 분위기는 산사나무 때문에 더욱 고조되었다. 산사나무를 똑바로 보지는 못했지만 산사나무의 아름다운 생명이 그 자체로 자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연은 산사나무 이파리 사이로 눈부시게 하얀 꽃망울을 풍성하게 수놓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이 아주 즐겁고도 신비한 축제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었다. 성당에서 빙태유씨가 자기 딸과 함께 우리 옆에 앉았다. 빙태유씨는 지체 높은 가문 출신이었다. 한때는 우리 할머니와 그 자매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도 했던 음악가이기도 하다. 빙태유씨는 자기 부인이 저 세상으로 간호 물려받은 많은 유산 덕분에 콩불의 근처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우리 집안 어른들은 그를 자주 초대하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그 까닭을 알고 보니 우리 집에 자주 오는 수환씨와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였다. 빙태유씨는 체면을 몹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가 보기에 수환씨는 해서는 안 될 결혼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엄마는 빙태유씨가 작곡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엄마는 인사치레로 이런 말을 했다. 빙태유씨 저희가 댁을 방문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릴 테니까요. 하지만 상냥한 엄마의 말에 빙태유씨는 딱 잘라 거절했다. 그는 언제나 예의라든가 친절 같은 것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굴었다. 그는 언제나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자기 앞에 사람이 원하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상대를 따분하게 하진 않았는지 신경 썼다. 또 자기 욕심만 차린 건 아닌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들켜 상대에게 이기적으로 보이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 부모님께서 봉주뱅에 있는 빙태유씨네 집에 방문했을 때 나도 따라 나섰다. 밖에서 놀아도 돼요? 그러렴.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빙태유씨네 집은 덤불이 우거진 작은 산 밑에 있었다. 나는 우거진 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 그곳은 3층에 있는 응접실이 딱 마주치는 자리였다. 우리 가족의 방문을 알리자 빙태유씨는 재빨리 악보를 피아노 위에 펼쳐놓았다. 그곳은 눈에 잘 띄는 곳이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다시 악보를 구석으로 얼른 치웠다. 아마도 자기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한다고 손님들이 생각할까 봐 걱정스러웠던 모양이다. 그러나 엄마의 눈에 악보가 발견되었다. 어머 악보가 있네요. 저희에게 한 곡 들려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 누가 이걸 여기다 뒀지? 있을 자리가 아닌데요? 그가 유일하게 열정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의 딸이었다. 딸은 사내 아이처럼 튼튼해 보이는데도 그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비해 여분의 쇼를 준비했다. 언제든지 딸의 어깨에 둘러주기 위해서였다. 그의 딸은 얌전하지 못하고 장난 꾸러기였다. 사람들은 그런 딸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쩔쩔매는 팽태유씨를 보며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성당에서 나가려고 재단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갑자기 산사나무 꽃에서 쌉쌀 하면서도 은은한 아몬드 향기가 풍겨나오는 걸 느꼈다. 그 순간 나는 산사 꽃에서 아주 작은 금빛 부분에 눈길이 쏠렸다. 마치 오븐에 구운 과자의 갈색 껍질 아래 숨어있는 듯 또는 팽태유씨 딸 얼굴에 주근깨 아래 숨어있듯이 산사나무 향기가 그 아래 숨겨진 것 같았다. 산사 꽃은 고요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다. 그런데도 간간히 풍기는 그 향기는 강렬한 생명의 속삭임 같았다. 재단 전체가 살아있는 곤충의 더듬이들이 그러듯이 진동했다. 불그스름한 빛이 도는 꽃수술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곤충의 도끼를 품고 있다고 느꼈다. 비록 금은 꽃으로 변해서 봄의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말이다. 어느 일요일 주임 신부님과 윌랄리의 방문이 동시에 있어서 고모가 몹시 피곤했던 바로 그날의 일이다. 우리 가족은 쉬고 있던 고모에게 저녁 인사를 하려고 올라갔다. 엄마가 고모를 위로했다. 레온이 일이 좀 어긋나버렸군요. 엄마는 같은 시각에 손님이 겹치는 불행을 안타까워 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우르르 몰려왔네요. 고모 할머니는 얼른 엄마의 말을 가로막았다. 좋은 일이 겹치는 건 아주 좋은 거야. 고모 할머니는 자기 딸인 레온이 고모가 아프고 난 뒤부터는 항상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래야 딸이 기운을 차릴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다. 마침 모두 모인 김에 이야기할 게 있어요. 글쎄 로그랑땡씨 말이에요. 우리와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아요. 아침에 만났는데 아예 아는 척도 안 하더군요. 그날 아침 아버지가 로그랑땡씨를 만났을 때 나도 함께 있었다. 로그랑땡씨는 어느 기부인과 함께 있었다. 그 부인은 어디선가 본 적은 있지만 누군지 자세히는 모르는 그런 사람 이었다. 아버지는 로그랑땡씨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도 로그랑땡씨는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짓더니 지나쳐 가버린 것이다. 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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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언짢아 하는지 짐작이 안 돼요. 모두들 일요일 옷차림이었는데 그 사람은 평소 입는 헐렁한 조고리에 넥타이도 헐렁하게 맸더라고요.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때 로그랑땡씨가 다른 생각을 골똘히 하느라 어리빠져서 그러진 않았을까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품었던 의심은 다음날 사라졌다. 우리 가족은 다음날 저녁 멀리 산벌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로그랑땡씨가 다가오더니 우리 쪽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내게 웃으며 말했다. 책벌레 소년? 폴 디자르덩의 이런 시를 아니? 숲은 어두워지고 하늘은 여전히 푸르도다. 하루 중 바로 지금 같은 때 딱 어울리는 구절이지? 그러더니 그는 시를 한 번 더 읊었다. 자네 하늘은 늘 푸르길 비네. 나중에 나처럼 나이를 먹더라도 그러니까 숲에 어둠이 깔리는 그런 시절이 오더라도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위로를 받게 지금의 나처럼 말일세.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물더니 오래도록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눈을 떼지 않고 한동안 그러더니 갑자기 안녕 친구들 하고는 가버렸다. 그런데 머지않아 우리는 로그랑땡씨에 대한 생각을 결정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로그랑땡씨한테 초대받아 그 집 테라스에서 그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다. 그 전날 로그랑땡씨는 우리 부모님께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도 괜찮겠냐고 물어왔다. 마르셔 나이 든 친구와 함께 있어 주겠나 내가 얼떨떨해 하자 로그랑땡씨가 말했다. 우리 집에 내가 오면 봄날 꽃향기를 그대의 젊음에서 맡게 되겠지. 앵초 민들레 금자나와 함께 오는 것처럼 오게 솔로몬 왕에게 어울리는 백악같은 옷을 입고 꽃처럼 다채롭게 빛나는 생각들을 머리에 담아오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은 서리가 내려서 날씨가 아직 쌀쌀하니 예루살렘에서 첫 장미를 피우려는 따스한 산들바람과 함께 와주게 집안 집안 어른들 달빛이 환하게 비쌌다. 고요함은 훌륭하지 안 그런가 그는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나처럼 상처받은 마음에는 그늘과 고요가 적당하지. 인생을 살다 보면 달빛이 연주하는 음악만이 들리는 그런 때가 온다네. 나는 로그랑땡씨가 뱉은 씨 같은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최근에 보았던 일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지난번에 기부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아서 그런지 궁금증은 더 커졌다. 로그랑땡이 이 근방의 기족들과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싶기도 했다. 저 선생님 혹시 게르망트 성주 부인을 아세요? 아니면 그 성의 다른 부인들이라도? 나는 게르망트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고난을 가지게 된 것처럼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로그랑땡씨는 게르망트라는 이름에 바늘이라도 달려 그의 눈추위를 찌른 것처럼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로그랑땡씨는 눈추위가 검어지면서 눈길을 떨구었다. 그의 입가에 쓰디쓴 미소가 떠올랐다. 이내 사라졌다. 아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그는 억지로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숨기려 했다. 그는 늘 자연에 파묻혀 문학을 즐기는 고상한 사람인 척 했지만 사실은 사교계 생활을 동경하고 꿈꾸어 왔던 것이다. 이런 속마음을 나에게 들키기는 싫었을 것이다. 그는 당혹감을 감추며 말을 이었다.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 나는 귀족정치에 반대하거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성당과 두세권의 책 뭐 또 위대한 그림정도 젊은 자네가 나를 찾아와주니 내 마음에 따스한 바람이 일고 달빛이 일렁이는 이런 삶이 좋아. 하지만 나는 로그랑땡씨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가 성당과 책과 젊음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의 말이다. 그는 속으로는 성에 사는 귀족들을 부러워하고 있었다. 그는 성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할까봐 겁을 먹었으며 자기 친구들의 증권 중개인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부끄럽다고 숨기려 했다. 그는 속물이었다. 내가 만약 똑같은 질문을 다시 했더라면 어땠을까? 혹시 게르망트 가문의 다른 사람이라도 아시나요? 그 순간 로그랑땡씨는 날카로운 칼에 찔린 듯이 어리빠졌다. 아 그렇게 나를 잔인하게 발가벗기지 말게 내가 게르망트 가문 사람들을 알 도리가 있나 부탁이니 제발 내 상처를 더 건드리지 말라고 이제 우리 가족은 로그랑땡씨에 대한 어떤 환상도 갖지 않게 되었고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겼다. 콩불의 주변으로 산책을 가려면 두 갈래 산책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두 갈래 산책길은 완전히 방향이 달라서 집을 나설 때부터 어느 쪽 문으로 나가야 할지 정해야 했다. 그날 어느 쪽으로 산책을 갈지는 실제로 어느 문으로 나서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하나는 메제글리즈라 비네지였는데 그쪽으로 가려면 소안의 집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소안의 집 쪽이라고 불렀다. 다른 한쪽은 기르망토 쪽이라고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메제글리즈 쪽으로 가기 위해 기르망토 쪽을 거쳐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그 반대로 기르망토 쪽으로 가기 위해 메제글리즈 방향으로 나서는 일 따위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서쪽으로 가기 위해 동쪽으로 길을 나선다는 말만큼이나 얼토당토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다. 기르망토 쪽은 전형적인 내과 풍경이야. 메제글리 쪽 내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들판이지. 나는 두 길을 서로 다른 것이지만 오로지 정신 속에서는 뭔가 통하는 일관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두 길 중 어느 한 길의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소중했고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나는 이 두 길 사이에 킬로미터라는 수학적 단어 이상의 거리감을 느꼈다. 그 거리감은 내가 그 길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나타나는 오로지 머릿속 두 부분 사이의 거리감 같은 것이다. 각각 다른 차원으로 기억을 집어넣는 정신적인 거리감이다. 또 그 경계선은 우리가 같은 날 같은 산책길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즉 한 번은 메제글리즈로 갔고 한 번은 기르망트 쪽으로 갔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해졌다. 동시에 두 방향으로 간 적이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오후에 대한 기억이 꽉 닫힌 항아리 속에 담겨있는 느낌이다. 소완네 집 쪽으로 갈 때는 생테스프리 거리 쪽으로 난 대문을 통해 길을 나섰다. 이쪽 방향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집에서 일찍 서둘러 나갈 필요도 없었고 날씨가 흐리더라도 상관없었다. 우리 가족은 가게 주인들의 인사를 받기도 하고 프랑스와주의 말을 마부에게 전하기도 하고 우체통에 편지를 넣기도 했다. 그렇게 일상적인 산책을 하면서 수완시 정원에 하얀 울타리를 따라난 길을 따라 마을 밖으로 걸어갔다. 수완시 정원에 이르기도 전에 우리를 반기는 것은 라일락 향기였다. 라일락 꽃은 작은 푸른 하트 모양의 잎사귀 사이로 그 연보랏빛과 하얀 봉오리 깃털 장식을 호기심에 찬 듯 내밀었다. 꽃들은 이미 햇빛을 충분히 받아 잎사귀 그늘에 있어도 환하게 빛났다. 나는 꽃이 핀 가지를 끌어안고 싶었는데 이런 내 기분은 상관없이 가족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부모님들은 일부러 수완의 정원을 기웃거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 속으로 애를 썼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수완이 어제 말한 것 기억나니? 자기 아내와 딸이 랭수로 여행을 가서 자기는 하루종일 파리에 가 있을 거라더군. 그러니까 오늘은 수완 내 정원으로 난 길을 따라 걸으면 어떨까? 그 여자들이 여기 없으니 말이야.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고. 부모님들은 수완씨가 결혼을 한 이유로 탕송빌의 팔기를 하지 않았다. 탕송빌은 수완의 땅에 있는 동네 이름이다. 수완씨의 부인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였다는 소문이 있었고 수완씨가 자기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했다고 했다. 우리는 잠시 울타리 앞에 섰다. 라일락의 계절이 끝나가고 있었다. 나무 꼭대기에 걸린 몇몇 보라색 꽃잎이 마치 샹들리에 처럼 빛을 내뿜는 것 같았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 향기로운 거품이 물결처럼 부서졌는데 지금은 꺼멓게 오그라들고 메마르고 향기 없이 시든 꽃도 많았다. 할아버지는 수완의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원 모습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주었다. 저기 연못은 수완의 부모가 살아있을 때 판 걸 안다. 저쪽 나무는 새로 옮겨 심었고 정원은 금년 화며 글라디올러스 백합 등 온갖 화려한 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탕송비레와 보기는 그날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수완의 딸이 없는 그곳은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나는 그때 할아버지의 짐작이 엇나가기를 바랐다. 수완 양이 갑자기 자기 아빠와 함께 내 앞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피할 틈도 없이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었을 텐데 말이다. 그런 혼자 생각에 빠져 있는데 풀밭에 조그만 광주리가 놓인 게 보였다. 그 옆에는 낚시대가 물속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고 새빨간 찌가 흔들거렸다. 그 낚시 찌는 마치 수완 양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등 같았다. 나는 할아버지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 애썼다. 부디 그 낚시대를 보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어느 나무에서 새 한 마리가 길게 울음을 토해냈다. 그러나 새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더 강력해진 고요함 뿐이었다. 햇빛은 눈부시게 연못 물위에 내리쬐고 있고 맑은 하늘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 마치 물위에 코르크막에 낚시질을 하늘로 물에 반사된 하늘로 끌어당기려는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물고기가 걸린 것이다. 아 물고기가 낚인 걸 알려줘야 할 텐데 이미 나는 수완 양을 알고 싶다는 떨리고 수줍은 마음을 잊었다. 그때 할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얘야 얼른 오렴 나는 그 소리에 헐레벌떠 두 분께 뛰어갔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들판으로 가는 오솔길을 걷다가 내가 따라오지 않는 걸 알고 깜짝 놀란 것이다. 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라잡으려고 오솔길로 다른박질 쳤다. 그런데 오솔길에는 산사나무 향기가 짙게 풍겼다. 나는 나도 모르게 발길을 멈췄다. 할아버지가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감상할 때 짖는 그런 미소였다. 너 산사나무 좋아하지? 와서 문화 분홍꽃이 참 아름답구나. 가서 보니 흰꽃이 아니라 분홍빛의 산사나무 꽃이었다. 보통의 하얀색 꽃보다 훨씬 고아 보였다. 산사나무 가 그때 본 것처럼 색깔이 있을 때 더 고급스럽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마을 광장의 상점에서 파는 꽃은 같은 꽃이더라도 색깔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값이 달랐다. 까미네 과자 가게에서 파는 마카롱 과자도 분홍색이 가장 비싸고 품질도 제일 좋다. 크림치즈도 마찬가지다. 나는 딸기를 으깬 분홍색 크림치즈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꽃들은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빛깔을 또 성스러운 날에 옷을 장식하는 빛깔을 지녔다. 이 빛깔은 다른 어느 빛깔보다 생기있고 더 자연스럽다. 하얀 산사나무 꽃도 좋지만 분홍 산사 꽃 앞에서는 황홀한 기쁨이 느껴졌다. 그 이유는 꽃들에게 축제의 분위기가 느껴졌고 억지로 꾸민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흘러덤치기 때문이었다. 울타리 사이로 정원에 씹어놓은 제스민 제비꽃 마편초 가 보였다. 그 앞에는 조약돌을 깔아놓은 길이 있었는데 초록색 물뿌리개 호스가 동그랗게 감겨있었다. 그런데 물이 뿜어져 나오면서 호스가 풀렸고 부채꼴로 물이 솟구쳤다. 물방울 사이로 빛이 비치면서 무지개가 생겼다. 마치 무지갯빛 부채가 꽃 위로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갑자기 멈춰섰다. 어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분홍색 주근깨가 가득한 금발의 여자아이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지금 막 산책에서 돌아온 듯 한 손에는 정원삽을 들고 있었다. 그 아이의 새카만 눈동자가 반짝였다. 하지만 나는 그때 그 모습을 나중에 다시 떠올릴 때마다 선명한 하늘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 아이의 머리칼이 눈부신 금발이어서 그랬는지 모른다. 만약 그 아이의 눈동자가 그렇게 까맣게 빛나지 않았다면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은 파란색 눈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에 빠진 것이다. 나는 그 여자아이에게 두 번째 시선을 보냈다. 그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여자애를 발견하고는 나를 떼어놓을까봐 그랬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여자애에게 애원했다. 나를 알리고 나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랐다. 그 여자애는 눈동자를 마구 굴리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살폈다. 어쩌면 우리를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내 무관심한 척 무시하며 얼굴을 휙 돌렸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 아이를 보지 못한 채 계속 걸어서 나를 앞질러 갔다. 그러는 동안 그 아이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 아이는 안 그러는 척 하면서 사실은 끊임없이 내 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따가운 시선과 비웃는 듯한 웃음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이는 몹시 무례한 손짓을 하였다. 그것은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쌍스러운 몸짓이었으며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을 때는 너무나 건방진 것이었다. 질베르트 거기서 뭐하고 있니 내가 만난 적이 없는 흰 드레스의 여인이 엄하게 말했다. 그 여인의 몇 걸음 옆에는 린넨 양복을 입은 신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신사의 눈은 너무 놀라 앞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 신사는 나와 같은 누군가의 눈에 띄면 곤란한 것이었을까. 여자아이는 갑자기 웃음을 그치더니 정원 삽을 들고 내 쪽은 돌아보지도 않는 채 뛰어갔다. 이렇게 질베르트의 이름이 내 곁을 지나갔다. 그 이름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확실한 이미지였다. 그러나 이제 이름을 들을 때마다 확실한 이미지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마치 어느 날인가 그 여자아이를 되찾게 해줄 부적처럼 말이다. 질베르트와 내가 멀어지는 동안 할아버지는 안타깝게 충얼거렸다. 불쌍한 수환 제 마누라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것도 모르고 애간 남자하고 있으려고 수환을 파리로 보낸 거야. 저 남자는 샤를리스라는 작자야. 난 딱 보고 알았어. 딸 아이까지 저런 추잡한 짓에 끌어들이다니 가엾군 가여워. 질베르트 나는 그만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 아이를 놀리거나 아프게 하여 그 여자애가 나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 질베르트는 정말이지 예뻤다.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 이렇게 애치고 싶었다. 너 정말 못난이야! 그렇지만 나는 계속 멀어져 가고 있었다. 분홍색 주근깨 두 송이의 여자애가 삽을 들고 앙큼하게 웃던 모습 나는 그 모습을 행복의 첫 번째 유형으로 영원히 가슴에 간직했다. 질베르트라는 그녀의 이름은 분홍색 산사나무 아래에서 매혹의 향을 피웠다. 그 아이가 닿았던 곳이면 어디로나 그 향기는 번져나갔고 주변을 온통 아름답게 만들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갔다. 할아버지는 레온이 고모에게 갔다. 조금 전 우리와 함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넌 탕송비리 얼마나 변했는지 놀랄 거야. 조금 용기를 내서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분홍색 산사나무 꽃을 꺾어올 걸 그랬구나. 할아버지는 레온이 고모의 기분을 바꿔주어 바깥 대출을 하게 하려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늘 산책을 다녀오면 본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레온이 고모는 소환의 소유지인 탕송비를 좋아했다. 지금은 자기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왕래를 끊어버렸지만 마지막까지 방문을 허락했던 사람이 소환씨였다. 고모는 소환과 탕송비를 다시 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마음뿐 몸의 기운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때로 날씨가 좋으면 고모는 활기를 찾아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기도 했다. 그러나 옆방으로 가기도 전에 피로해져서 다시 침대를 찾았다. 고모는 죽음을 준비하는 번데기로 자신을 일부러 꽁꽁 싸매는 사람이었다. 나는 부모님께 자주 물었다. 레온이 고모는 탕송비래 다시 안 가세요? 나는 질베르트의 부모님과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수환이라는 내게 거의 신화적인 존재와 다름없는 이 이름을 부모님 입을 통해 듣고 싶었다. 나는 애가 탔다. 내가 질베르트와 너무 멀리 떨어진 느낌을 갖고 싶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이 그 여자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님인 수환의 이야기를 자꾸 했으면 싶었다. 바로 그때 우리 가족이 콩브레를 떠나 파리로 가는 아침의 일이다. 다른 애보다 조금 일찍 서둘렀는데 그것은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서였다. 어른들은 사진을 찍으려고 파마를 하고 나에게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모자를 씌워주었다. 나는 솜을 덧댄 벨벳 코트도 입었다.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나 공들여 옷을 입힌 내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 나를 찾아 여기저기 둘러보다 겨우 발견한 곳은 탕송빌로 가는 언덕이었다. 나는 수안내 집 쪽으로 가는 어느 비탈길에서 눈물 범벅이 된 채 있었다. 나는 가시도 친다뭇가지를 끌어안고 산사나무에게 작별인사를 고하는 중이었다. 아 산사나무야 너희들을 떠나고 싶지 않아 너희들은 나를 슬프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난 죽을 때까지 너희를 사랑해 나는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모자를 벗어 발로 짓밟았다. 파마를 하려고 온갖 매듭을 공들여 묶어서 붙인 종이도 떼 버렸다. 엄마는 내가 우는 걸 보고 놀라진 않았다. 하지만 찌그러진 모자와 망가진 애투는 참지 못했다. 맙소사 이게 무슨 짓이니 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더 서럽게 울었다. 나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산사나무에게 말했다.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더라도 보통 사람처럼 멋없이 살지는 않겠다고. 내가 파리에서 살더라도 봄이면 쓸데없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지는 않을 거라고. 그 대신 처음으로 꽃망울을 맺는 산사나무를 보러 가겠노라고 다짐했다. 메제글리즈 쪽을 거닐 때면 언제나 바람의 결이 느껴졌다. 그 바람은 콩불의 정령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방랑자처럼 끊임없이 불어댔다. 해마다 콩불에 도착하면 나는 일부러 박고랑들 사이를 달리는 바람을 만나러 높은 곳에 올라갔다. 내가 콩불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좀 더 확실히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질베르트가 자주 랑에 가서 며칠을 보낸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바울까지는 몇십 리나 떨어져 있지만 그 들판은 아무 창애물이 없었다. 질베르트와 내가 떨어져 있다는 그 거리감을 그 들판은 있게 주었다. 무더운 오후 지평선 저 멀리에서 산들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부드럽게 속삭이며 더운 느낌을 불어넣듯 그 바람은 밀밭에 밀들을 낮게 눕혔다. 그러면 밀은 물결같이 퍼지면서 무늬를 만들었다. 그 바람의 숨결이 내 발 아래까지 밀려왔다. 이 바람은 그녀 곁을 지나왔어. 마치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는 내 곁을 지나는 바람에 입맞추고 싶었다. 뱅태유 씨는 메제 글리츠 쪽 봉주뱅이에 살고 있다. 그의 집은 커다란 늪 옆에 나무가 우거진 비탈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뱅태유 씨의 딸이 혼자서 이른마찰을 몰고 손살같이 달려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그런데 어느해부터인가 뱅태유 씨의 딸은 혼자가 아니라 옆에 누군가와 함께 마차를 탔다. 옆에 탄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또 행실이 올바르지 않다고 소문이 난 여자였다. 뱅태유 씨의 딸은 그런 여자와 늘 붙어 다녀서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했다. 신부님께서도 이상하지요? 어떻게 그런 여자와 어울리는지 말입니다. 어쨌든 뱅태유 씨 말로는 그 여자도 음악을 한다는데 어찌된 영분인지 알 수가 없군요. 사람들은 뒤에서 뱅태유 씨 딸의 행실이 나쁘다고 수군댔다. 뱅태유 씨는 뱅태유 씨는 알고 지내던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다. 따뜻이도 하지 않고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지도 않았다. 몇 달 사이 폭삭 늙어버리고 얼굴에는 늘 근심 걱정이 가득 했다. 또 하루 종일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된 부인의 묘에서 눈물을 흘리곤 했다. 뱅태유 씨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슬픔으로 죽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뱅태유 씨는 딸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 해도 애틋한 정을 줄이지는 않았다. 뱅태유 씨는 오로지 딸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어쨌든 뱅태유 씨는 사람들이 자기 딸에 대해 뭐라고 수군될까 염려 스러웠다. 그럴 때마다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했다. 뱅태유 씨는 행여나 아는 사람들을 만날까 봐 점점 남들이 다니지 않는 길로 숨어들곤 했다. 어느 날 우리가 수환 씨와 함께 콩불의 거리를 걷다. 다른 길에서 불쑥 튀어나온 뱅태유 씨와 마주쳤다. 뱅태유 씨로서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우리를 미쳐 피할 틈이 없었다. 그러나 사교계의 예의 발음에 몸에 뱀 수환 씨는 자상하게 그를 대했다. 수환 씨는 상대방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불쾌한 표시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아량을 베풀었다. 수환 씨는 뱅태유 씨와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다. 수환 씨가 물었다. 언제 따님을 저희 집 탕송빌로 모시고 싶습니다만 따님이 오셔서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신다면 저희 딸 질베르트가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만약 2년 전쯤 뱅태유 씨가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 불같이 화를 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고마운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때 그는 수환 씨의 초대가 분해 넘친다고 여겼다. 그를 위해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차라리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수환이 먼저 자리를 뜨자 뱅태유 씨가 말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고 말고요. 그런데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그렇게 천하고 못된 여자와 결혼했는지 도통 뭐를 노르시군요. 그런데 아무리 진실한 인간이라도 겉다르고 속다른 면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부모님도 수환 씨가 자기의 지위에 걸맞지 않은 결혼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어느 가을 우리 가족은 결국 돌아가신 네온이 고모의 상속 문제로 다시 콩불에 가야했다.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사람들은 호기심을 내비쳤다. 만약 고모가 죽는다면 그건 잘못된 식습관 탓인지 아니면 육체의 병이 아닌 마음의 병 탓인지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았던 것이다. 고모의 죽음을 가장 슬퍼한 사람은 프랑스와주였다. 고모가 몹시 알았던 마지막 두 주 동안 프랑스와주는 잠시도 고모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자기 아닌 다른 누구도 고모를 돌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나중에는 고모의 장례식 날 시신이 완전히 땅에 묻힐 때까지 내내 붙어 있었다. 어쩌면 프랑스와주는 고모가 내뱉는 악담이나 의심 노여움을 두려워하며 사는 동안 고모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사랑 같은 것이 싹 텄는지도 모른다. 그의 가을 우리 부모님은 여러가지 서류를 처리해야 했고 고모 대신 소작인들과 일도 처리해야 했다. 애출할 애출할 틈도 없이 바쁜데다 날씨까지 굳었다. 부모님은 나 혼자 메제글리즈 쪽으로 산책을 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다. 나는 비를 맞지 않으려고 거달한 담요를 뒤집어 썼다. 스코틀랜드식 붉은 체크무늬가 있는 담요였다. 고모의 죽음을 슬퍼해야 하는 기간에 입기에는 뭔가 조심스러운 옷이었다. 그 옷 색깔이 프랑스와주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자 나는 일부러 보란듯이 어깨에 담요를 걸치고 산책을 나섰다. 고모가 돌아가셔서 슬프지만 그건 결코 우리 고모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놀랄만한 것을 보았다. 그곳은 빙태요씨의 집이 있는 몽주뱅을 감싼 관목 덤불에 비탈길 가까이였다. 한 시간가량 비바람과 즐겁게 싸우고 닿을 때였다. 백태요씨의 정원사가 정원용 도구를 넣어두는 오두막에 이르렀더니 태양이 높게 떠서 빛났다. 소나기에 씻긴 금빛 하늘과 나무들 위에서 빛이 반짝였다. 지붕 위에는 암탉 한 마리가 거닐고 있었고 햇빛이 반사되어 하늘에 바로 닿을 것 같았다. 나는 하늘의 미소에 응답이라도 하듯 우산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 순간 어떤 동부가 지나가다 내 우산에 얼굴을 맞을 뻔했다. 나는 얼른 말했다. 날씨가 좋죠. 걷기에 딱 좋군요. 하지만 그는 기분이 더 나빠졌는지 그냥 가버렸다. 그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감동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지붕의 반사광을 다시 보고 싶었다. 봉주뱅의 지붕이 보이는 산 기슬구로 갔다. 그리고 집이 내려다 보이는 비탈길 덤불 아래 손깍지를 끼고 벌러덩 누웠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까무룩 잠이 들었다. 그곳은 뱅태우 씨를 만나러 가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곳이다. 그러니까 집안의 풍경이 고스란히 보이는 자리였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벌써 어둠이 사방에 내려앉았다. 일어나려는데 집안에 있는 뱅태우 씨 딸이 보였다. 나는 콩불에 있던 어린 시절에 그녀를 봤었는데 지금은 어엿한 처녀가 되어 있었다. 나는 꼼짝없이 그녀를 보게 되었다. 지금 움직이면 덤불이 부스럭거릴 것이고 그러면 괜한 오해를 사게 될 것이다. 내가 일부러 자기를 몰래 훔쳐보려고 숨어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 곤란했다. 내가 있는 덤불은 어두웠고 뱅태우 양이 있는 실내는 등불을 켜서 화난 데다 창문까지 활짝 열려 있었다.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덤불 속에 있었다. 결국 나는 들키지 않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샅샅이 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다. 얼마 전 그녀의 아버지인 뱅태우 씨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우리 어머니는 뱅태우 씨의 죽음을 슬퍼했다. 가련한 사람 부인을 먼저 저세상으로 보내고 하나뿌린 딸의 유모 역할을 해야 했지 그뿐이면 다행히게 딸의 좋지 않은 행실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다 서글프게 가셨으니 나이든 피아노 선생님이자 은퇴한 오르간 연주자였던 뱅태우 씨는 자기 작품의 악보를 모두 정리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그분에게는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부족했다. 어머니는 뱅태우 씨가 딸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부끄럽지 않은 존경받는 음악가로 생을 마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나의 고모 할머니들의 옛날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뱅태우 씨를 자기 딸이 죽인 거나 다름없다며 혀를 끌끌 찼다. 드디어 그녀의 친구가 들어왔다. 뱅태우 양은 일어나지도 않고 양손을 머리들어 깍지를 낀 채 친구를 맞았다. 그러더니 잠시 후 뱅태우 양은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섰다. 그런데 잘 다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그냥 더 날도 더운데 누가 보면 어떻게 해? 누가 보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총구석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가 있다고. 그러더니 둘은 깔깔거리며 웃고 나쁜 말로 떠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뱅태우 양은 탁자 위에 놓아둔 자기 아버지 사진이 친구 눈에 거슬릴 까봐 신경이 쓰였는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쏘아보내 누가 이걸 여기다 뒀지? 이게 있을 자리가 아닌데 그 말은 뱅태우 씨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의 악보에 대해 생각났다. 그런데 뱅태우 양의 친구는 그 사진을 조롱했다. 그냥 내버려 둬. 이제 죽었으니 잔소리는 못하잖아. 저 늙은이가 다시 살아와서 널 보고 울겠니? 아니면 춥냐고 물으면서 망또를 걸쳐 주겠니? 하긴 그렇기는 하지만 친구는 야비한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들었다. 이 끔찍한 늙은이에게 내가 뭘 해주고 싶은지 맞춰봐. 그러고는 뱅태우 양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은 댔다. 나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어머 설마 네가 그런 짓을? 내가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아? 겨우 사진에 침뱉는 일 따위를? 그들의 발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뱅태우 양이 창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뱅태우 씨가 일평생 딸만을 사랑했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딸 때문에 참았던 고통의 대가를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악을 행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녀 자신의 눈에 자기 잘못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뱅태우